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함께 비대위 사무총장에 내정됐던 박덕흠 의원이 총장직을 거절했습니다. 당 전반을 챙겨야 하는 사무총장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충북 의원 2명이 집권 여당의 중심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는 기대감은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사무총장 내정은 같은 3선의 이종배, 장재원 등 쟁쟁한 후보군 사이에서 발표된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거쳐간 자리로 지역 조직위원장 후보들을 심사하는 조직강화 특별위원장도 겸하는 요직입니다. 충북에선 민정당 시절 박준병 의원 이후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 박덕흠 의원이 임명 하루 전 스스로 총장직을 거절했습니다. 총장을 맡으면 사실상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늑장 출범에 따라 당내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내년 1월 1일자로 하기로 한 상태. 박 의원은 여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기재위 또는 행안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끝나는 시한부 임기도 부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잘못하면 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충북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고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의 고사로 충북에선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한 초선 엄태영 의원만 홀로 남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가동되는 비대위에서 혼란 수습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엄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여러 갈등 상황에 중재를 맡을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반성과 쇄신을 통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앙당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내홍도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동석으로 남아있는 청주서원 조직위원장 인선은 비대위 가동과 함께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사당화 논란, 공천 갈등에 대해 알려진 것만큼 신박하지 않다며 곧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현역 의원, 김영환 지사 등과 함께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이끌어 달라진 모습으로 내후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